충격 특집 취재 론스탑 판정문에서 삭제됐던 원문 입수 단독 공개 론스탑 판결문 2022년 그때 2월인가요 3월인가요 그때 처음 판결이 났죠 익시드에서 익시드에서 판결이 나고 그 5억인가 얼마가 숫자가 들렸다 해가지고 그 다시 또 해가지고 그게 5월 말인가 5월 30일쯤 다시 이제 통과가 와서 그런데 이 론스탑 판정문을 법무부가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공개는 했는데 일부분을 다 가리고 새까맣게 칠하고 그것도 영어원문으로만 영어원문으로 밝혀있죠 그런데 그 전문을 우리 안원구청장님이 입수하셨습니다 우와 그 전문의 제목 보고서 앞부분만 좀 보여주세요 전문 영어 영어전문 보여드릴게요 무려 411쪽짜리 예 411쪽 통째로요 지금 와 하시는데 여러분들 잠깐만 이런걸 무료로 보시겠다고요 최초 공개인데 여러분들 정말 정말 진심으로 진짜 슈퍼챗 박수 말고 슈퍼챗을 한번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멤버십을 해주시면 더더욱 도움됩니다 와 지금 기자분들 지금 집중해주세요 페이지가 보세요 441이라고 되어있죠 천부대 문구가 돼서 441죠 그러네요 이거 전문을 다 입수하셨습니다 대박이다 lsfkb 홀링스죠 한국정부에 대해서 익시드가 한 거고 그 밑에 보면 어워드가 또 나와있죠 어워드라고 표현했는데 어워드가 중재재판소에는 판결문이라고 안 하고 어워드라고 해가지고 중재판정결과를 이야기하는데 왜 이걸 저희들이 말씀 드리냐 하면 이걸 가지고 또 뒤에 저 나오신지 모르는데 심상정 정의당 의원 있죠 의원하고 송기호라는 변호사하고가 이걸 공개해라 왜 사람 이름들이 다 숨겨져 있냐 공개해라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죠 그 기사는 네 그 기사도 올려주세요 캡처 안 하셨나요 거기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론스타가 판정문을 공개했잖아요 그 공개한 거를 법무부가 우리가 서로가 소송 대상자니까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공개를 안 했어 그렇죠 그 영어로만 공개하면서 일부는 시꺼멓게 칠했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기에 개인정보가 들어가있다 그러면 개인정보 그 개인정보가 들어가서 이거를 다 공개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걸 한국말로 번역해서 낼 생각조차 없다 이런 식으로 버팅이니까 올커니 하고 심상정의 이거 갖고 장사해야지 그리고 저 판정문에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하지 않아도 이렇게 다 확보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플란더스계 회원이 이 부분을 전부 확보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확보했고 그 내용 속에 있는 내용을 또 미국에 있는 썬데이저널 안치홍 기자라고 안치홍 기자가 지금 대서특필을 했죠 지금 기획기사로 주평역 특집 1, 2를 냈어요 진짜 탐사부도입니다 그 내용이 이겁니다 한국 정부가 외교 기밀로 분류 판정문에 검은치를 했던 그 사람은 바로 버시바오와 전광우다 이렇게 개인정보라는 게 저 부분이었군요 그 버시바오는 그때 당시에 주한미 대사였고요 그리고 전광우는 금융위원장이었는데 충격적인 것은 버시바오 가요 미국 대사가 우리나라에서 한 짓이 론스타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빠져나갈 수 있게 압력을 넣은 거였어요 처음에 이제 우리 론스타를 하나은행이 사기 전에 그 론스타를 외환은행을 사가지고 론스타가 이제 처음에 팔라고 했던 것이 홍상은행이에요 홍상은행 네 홍상은행 HSBC 맞아요 HSBC에다가 팔라고 했는데 우리 정부가 막았고 그다음에 국민은행이 한 대 팔라고 했는데 막았고 나중에 이제 하나은행이 한 대 팔았는데 그 내용이 우리 정부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 너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한 그 당시 금융위원장 mb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즉 mb정부 때 금융위원장인 전광우가 버시바오한테 자 우리 일정이 이러니까 선물로 내가 네 줄게 너 나라에 가서 보고해 실제로 선물란 말이 나옵니다 오 까만 채 했던 부분에 선물라는 말이 나와요 네 왜 론스타한테 전제 아시겠어요 이제 왜 론스타한테 전제 아시겠어요 이걸 왜 공개 안 합니까 이게 이명박이 했던 짓입니다 이게 이명박이 했던 짓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이 알려지면 파장이 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무부가 또 그걸 숨겨 주려고 검은지를 했던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 놓고 정보공개청구를 소송을 갖다가 하고 그걸 왜 심상정은 또 그걸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한 거죠 정보공개청구 해가지고 내가 그걸 밝히겠다 하고 있는데 정보공개청구 할 거 없이 내가 밝혔는데 뭐 그러네요 그 정보공개청구를 왜 해 그러네요 안 그래도 우리가 밝히는데 그 소송이요 7월 14일날까지 마지막 절차가 끝났고 거기서 밝히다라고 하면 11월 이후에 밝혀지는데 그때도 지우고 밝힐 수 있어요 법무부가 자기가 독단적으로 해석해서 개인정보담을 다 지울 수 있다고 그런 짓을 왜 하냐고 특갈비 했듯이요 왜 이렇게 다음 안홍구 tv에서 좀 더 깊이 가겠지만 이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어워드라고 제가 아까 표현했잖아요 이게 중재재판소에서의 판결만으로 돈을 우리나라 정부에 받을 수 없어요 다시 재판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미국 정부가 됐든 한국 정부가 됐든 정부에서 재판 절차를 거쳐야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 소위 돈 내놔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직까지 수정과 취소 절차가 8월 말과 9월 말에 아직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소송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론스타 소송을 미국 연방정부에다가 지금 해놓고 있잖아요 제가 네 그래서 지금 진도가 못 나가는 거는 그 뒷단계는 변호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다리면서 한국 정부가 같이 이 일을 해라 아니면 너가 독단적으로 나를 이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미 해놨으니까 그러는데 아무도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어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지금 나라도 이걸 막아야 되느냐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을 벌였나 하면 얘네들이 그러니까 론스타에서 미국 연방정부에다가 자 우리 어워드를 이렇게 받았으니 중재재판 결과를 받았으니 이걸 가지고 미국 정부에서 확정해달라 그래서 한국 정부의 재산을 압류해달라 압류할 수 있도록 해달라 라는 판결을 요청해 놓은 상태에요 그래서 그게 만약 진행이 되면 한국 재산 미국 내 있는 한국 재산을 강제집행 당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지금 승소하고도 한 푼도 못 받았다 강제집행 신청을 했는데 인용되면 미국 내 한국 재산 즉 미국에 있는 대상안도 우리 공간들 이런 거에 대해서 강제집행 당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온 거예요 이거 충격적인 거예요 만약에 이대로 된다면 대박이네요 이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적인 창피에요 이게 개망신이죠 개망신 나라 공간이 론스타라는 개인 회사한테 압류당한다는 그런 꼬라지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거를 그냥 계속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제가 해놓은 미국의 연방법원에 대한 소송을 해놓은 결과만 가지고도 이거는 이거하고 관계없이 정강우가 버시바오한테 일정을 알려주고 파는 거를 한국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어떻게 못 팔게 하고 이런 거 했는 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론스타가 한국에서 외환은행을 사러 들어간 그럴 때부터 한국 정부를 속이고 들어왔다 그렇죠 이거단 말이에요 저희 얘기는 기망행위를 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를 속이고 불법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불법 투자는 뭡니까 우리가 무효로 원인 무효로 시켜서 오히려 지금까지 벌어간 것부터 지장해서 익시드 이건 물론이고 그거를 받을 수 있는 오히려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만든 건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 론스타 재판에서 대한민국이 진 결정적 이유는 대한민국의 정부가 이 론스타의 은행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사고 팔고 하는 이런 상황들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다 가서 지들 입으로 다 증언을 했어요 이 세리들이 어 심지어는 지금 버시바오와 그 전광우 둘은 밀약을 한 거예요 밀약을 선물로 주겠다는 밀약을 갖다 했고 그 다음에 한덕수도 가가지고 뭐라고 답을 했는지 우리가 따지고 물어야 돼요 한덕수도 저 증언하면서 뭐라고 했겠냐고요 어 하나은행 양부터 전부다 김승효까지 전부다 가서 우리가 질 수밖에 없도록 없도록 그렇게 증언을 한 거예요 어 그러니 지금 이게 산업자본이 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인정을 못 받은 거야 그게 왜냐하면 산업자본이어서 우리나라에서 은행을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미 정부가 다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줬다고 증언을 다 해버린 거 아닙니까 전 내국노들이 저 론스타 뒤에 무슨 돈이 숨겨져 있는지 몰라도 저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우리가 질 수밖에 없게끔 우리나라의 공직자들이 그렇게 가서 증언을 다 하신 거예요 저 잘난 놈들이 자 그래서 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뒤집을 거냐 저 새끼들이 숨겨 들어온 돈이 론스타에 있다는 걸 입증을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걸 안청장님이 밝혀내주지 않았습니까 아 지금 저 기사 제일 밑에 있는 게 한국 정부 취소 신청이냐 배상이냐 갈림길에서 앞에 취소 신청이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맞습니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취소 신청을 지금 미국 연방법원에 걸어놓은 거예요 음 그게 뭐냐면 론스타가 애초에 들어올 때 대한민국 정부를 속였다 음 그래서 실제로는 40% 정도 되는 돈이 음 심지어 범죄 자금이라고 의심되는 돈까지 들어가서 대한민국 정부를 속이고 부당하게 음 이렇게 그 정상적인 그 자본인 것처럼 해가지고 돈을 갈취해 간 거다 음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이게 뒤집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정부가 속았다는 게 되니까 음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저렇게 협조하는 새끼들이 그 돈과 공범이라고 하면 되니까 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아직까지도 메이저 언론에서는 한다는 얘기가 산업자본인데 뭐 들어왔다 그거에 지금 완전히 경도되어 있고요 음 제가 오늘 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일단 풀면은 네 론스타 풀 때 있죠 멤버십이라도 좀 들어와 주세요 잠깐만요 여러분 지금 지금 아니 너무 집중해서 들으셔서 그런 거 같아요 네 여러분들 슈퍼챗 멤버십 부탁드려요 론스타 투 쓰리 포 네 포가 이제 외환은행을 사는 거고 네 투 쓰리가 있잖아요 네 투 쓰리가 있고 론스타 외환은행 팔기 전에 한미은행이 팔렸잖아요 그렇죠 한미은행 칼라일이라는 곳에서 샀어요 맞아요 근데 이 칼라일도 펀드입니다 해치펀드거든요 네 이런 돈들에 숨어있는 이게 이름이 론스타 하니까 텍사스의 외로운 별 이건 미국놈들이 다 한 거야 이 외환은행도 미국놈들이 다 샀을 거야 근데 지금 내가 주장하는 게 40%는 한국의 범죄행위로 인한 돈도 일부 숨어있을 거로 보고 있는 거고 미국에 있는 부시가의 자금도 일부 들어있는 걸로 보이고 칼라일도 부시가의 자금일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나라의 굴지의 그룹이 실질적인 주인이라는 말도 있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론스타로 연결되는데 이 부분들이 정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핵 폭탄이 지금 숨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업이 지금 떨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부분하고 론스타하고 그 칼라일하고의 관계를 우리가 앞으로 이 정부에서는 밝혀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언젠가는 밝혀질 거고 그렇게 되는 순간에 이 전체가 엄청난 큰 일로 벌어지는데 하나만 더 들면 극동 건설이라는 데가 있었잖아요 론스타4가 샀어요 론스타가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법인입니다 무슨 법인이다 외환은행을 사는 법인이고 그렇죠 론스타4에 또 극동 건설을 사는 법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좌회사를 만들어 가면서 론스타 펀드라고 하는 돈의 집합치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회사들을 별도로 사는 돈을 만드는데 한마디로 천화동인 1호 청화동인 2호 천화동인 3호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다 그게 하나씩 다 회사야 근데 그 극동 건설이 극동 건설을 론스타가 사가지고 1700억 주고 살 때는 98억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맞아 내가 저 판결문을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1700억 정도 부채를 안고 샀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사가지고 실제 주고 산 돈은 98억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돈은 100억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아파트에 무슨 갭 투자 갖고 지랄지랄 하는데 이거야말로 어마어마한 갭 투자 아닙니까 팔 때 1700억에 받고 팔겠다고 내놨는데 웅진에서 6700억을 주고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5000억을 더 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론스타한테 론스타한테 그러면 아까 내가 말씀드린 거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론스타4의 LP들이거나 아니면 거기 뒤에 숨어있는 사람은 웅진이 외국인들한테 돈을 더 갖다 더 버었을까요 아니면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한국인이 숨어있었을까요 당연히 후자의 가능성이 없죠 그렇죠 제가 진짜 특혜를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청장님 옆에서 계속 과외를 들으면서 회사 떠넘기기에 제가 눈을 뜨면서 회사 떠넘기기잖아요 회사로 뇌물 주는 회사로 뇌물을 주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는 다른 사람한테 가잖아요 지금 저희가 대장동에서도 지금 그 부분이 하나 숨어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그 부분 속에 앞에 카일라일 부분 카일라일 부분에서 한미은행을 샀다가 파는 과정에서도 거기에 우리나라 기업이 아주 깊숙이 개입되어 있고 그 뒤에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론스타 안에 전부 다 재벌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겉으로는 평온하게 가는 거죠 그게 누가 해주고 있다 우리 금감원이 그거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다 덮어주고 금감원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자 보세요 금융위원장이 미국 대사하고 저런 약속이나 하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수많은 그런 개미 투자가들이 아우성을 친다 한들 눈 하나 깜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밝혀내고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작자들 연관되어 있는 사람을 전부 다 감방에 보내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못하게끔 엄격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지금 실제로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저런 장난치는 게 너무 쉬워요 지금도 어디선가는 저렇게 장난을 치고 있을까요 외국 자본이란 가면만 쓰고 실제로 한국 돈인 거예요 하고 있겠죠 그런데 접근을 못하니까 그 안에 진짜로 한국인들이 누가 들어있는지 뭐 어떻게 들어있는지를 접근할 수 있는 게 개인들한테는 없으니까요 지금 그게 금감원에 제일 먼저 이복현을 보낸 이유가 뭐겠느냐는 거예요 모든 금융정보는 그거 다 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뚜껑을 그냥 막으려고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실제로 썬데이 저널 같은 경우는 접근이 가능하십니다 가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입니다 기획 주제가 네 건인가 한꺼번에 올라왔는데 그 내용들이 이 판결문과 판결문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거기 내용에서 나온 그 의혹들 의혹들을 같이 기획기사로 쏟아내고 있는데 이게 7월 13일에 첫 기사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최근에 이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민들이 돈도 단위도 크고 이게 뭐 내하고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일들이 또 벌어졌냐 하면요 론스타가 국세청을 상대로 해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또 소송을 했죠 그게 한 3 4천억대입니다 지금 그거 우리가 졌어요 네 졌어요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주는 과정에서도 제가 그 우리 국세청에서 받았던 먼저 받았던 원천징수를 했다가 나중에 내주는 과정에서 그걸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내가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해도 아무도 그 관심도 없어 그냥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고 청장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줄 결심을 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지금 아니 언론들이 관심을 가지고 언론들도 다 그거를 주게끔 다 술 먹고 다 약속을 한 거야 그러니까 보도를 안 하지 그리고 안홍구청장님을 취재하면 되는데 엉뚱한 사람들 뭐 그렇지 아니 kbs하고 mbc한테 kbs 나한테 취재를 하러 와서 내가 이야기를 다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이야기 했는 것을 그때 들을 때는 싹둑 다 그렇습니까 해놓고는 가가지고 다 싹둑 잘라버려 그리고 mbc에는 내가 수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하고는 그냥 닫아버려 이게 지금 뭔가 뭔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게 줄 결심을 하고 있는 건지 줄 결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론도 지금 가세했어요 지금 이 론스타 뒤에 숨어있는 거기가 돈을 지금 원하는 겁니다 왜 원할까 생각해 보세요 왜 원할까 아니 이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가져갔는데 그렇게 가져갔는데 위에서 킬이 됐다고 하면 그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 안에 언론 자본이 들어 있을 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왜 그런가 내가 판단을 해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시청자들한테 어떻게 지금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을 했냐면 언론이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를 했냐면 산업 자본이 금융 자본을 살 수 없는데 우리 정부가 국가 기관에서 그거를 허용을 해 줘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하고 팔았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산업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론스타 돈이 일본에 있는 골프장을 사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산업 자본인데 우리나라 외환을 살 수 없다는 그런데 그건 어디서 깨졌냐 하면 BIS 비율이 8% 이하가 되면 외국 은행에 내가 팔 수밖에 없도록 그때 법이 만들어놨어요 급작스럽게 그때 만들었어 만들어가지고 허용을 했어 법이 아니라 시행령이었어 시행령으로 일단 그렇게 만들었던 그 시행령 장난이 이명박이었던 게 원조야 음 그래서 이미 살 수 있도록 해줘가지고 우리 정부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론스타가 지금 돈을 내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방법이 없어 유일하게 지금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속이고 그렇죠 들어왔으니까 그 속이고 우리나라 정부에 투자한다고 해놓고 알고 보니까 론스타 돈이 다가 아니고 40%는 다른 돈인데 그게 범죄 수익일 수도 있고 그 부시 쪽 자금일 수도 있고 우리는 한국계 검은 머리 외국인 돈일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밝혔잖아요 밝히고 그걸 갖다가 법정에 내어가지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취소를 하거나 이 돈을 안 내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왜 안 하느냐고 법무부하고 왜 우리 kbs하고 mbc하고 왜 전부 다 입을 다 닫고 있냐고 정말 민주당도요 민주당은 마찬가지 민주당은 더 나쁜 사람들이야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얘기되는 기업도 기업의 이니셜만 얘기하면 소송 들어오거든요 소송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기자회견을 열어달라고 여기서 그러면 그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 국회의원 누가 기자회견을 열던 주목을 받고 기사가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기사가 나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기사를 인용해가지고 열심히 얘기하면서 사실은 여기에 이런 것도 있다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 그거는 보도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니 명예의 소인이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걸 안 해줘 여기 지금 민주당이 안 움직일 때는 이유가 있겠주라고 하시는데 이유가 있죠 이게 사실은 98년도 김대중 정권 그래서 일단 민주정부라고 할 수 있는 쪽이지만 어쨌든 이런 범죄행위가 일어났을 때라고 하면 그게 정권에 우리가 연연하면 안 되는 정권이 다 잘못한 건 아니고 그중에서 몇몇 사람이 이런 일들을 벌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벌렸는 사람들은 문제가 돼야 되지 우리 민주진영이라고 잘못했으니까 그냥 넘어가야 되냐 그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민주진영이든 이명박 정부든 누구든 간에 그때 당시에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떤 정권 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론스타라는 것이 사러 들어올 때 론스타라는 돈으로 사겠다고 했으면 론스타 돈으로 사야지 그렇죠 왜 숨겨가 들어와가지고 산업으로 해주냐 해주냐가 아니라 숨겨가 들어왔는 걸 우리가 정부가 속았냐 이건데 지금이라도 밝혀가지고 너 이렇게 해가 왔으니까 너가 불법으로 우리한테 차명투자를 했으니까 이거는 너가 잘못이 있으니까 우리가 돈을 못 내주는 건 당연하고 그동안 받아갔던 것도 토해내라 내는 한소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소송을 우리가 얘네들은 계속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해야 되는 우리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왜 우리는 안 하고 있냐고 세금 소송한 것도요 진짜 웃긴 게 그 정부 관계자가 거기에 연루돼 있지 않으면 모를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렇게 외국계 자본이 가지고 나갈 때 거기다 세금을 매기는 법이 없었어요 법이 책 만들어지기 전이야 제가 그때 현직에 있을 때인데 그때 당시에 론스타가 막 들어와가지고 건물도 사고 그 다음에 MPL 채권을 사가지고 엄청나게 먹고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낸단 말이에요 어떻게 매겨야 될지 몰랐던 거야 그래서 나온 용어가 뭐냐면 먹티야 먹티지 그때는 사모펀드라는 개념도 잘 모를 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먹티를 하니까 국세청에서 이제 우리가 압박을 받은 거죠 이거 법을 보니까 법에는 없고 매길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매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 그러면 아직 고정사업장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는 우선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면 벌었는 건 세금을 우리나라에서 내든지 미국 어느 나라에서 내든지 간에 원천징수를 먼저 해놓고 나중에 정산을 하자 그 법 시행령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급하게 그래서 국세청에서 그거에 따라 가지고 원천징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외환은행이 하나은행에서 샀잖아요 네 하나은행이 돈을 줄 때 그때 원천징수를 하나은행이 원천징수를 해버려 먼저 세금에 해당되는 만큼 원천징수를 해서 국세청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청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합리적이지 그렇죠 그거는 제대로 막은 거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걸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돈을 저쪽에 상대방 미국 아 이거 그거 원래 최종 수익자 펀드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건 내 돈입니다 하고 나온 최종 수익자가 부담을 해야죠 그거 나오면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이 미국인일 수도 있고 한국인일 수도 있고 영국인일 수도 있고 한국인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정산을 하는데 그 사람하고 정산도 하지만 그 나라 국세청하고도 정산을 해야 하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세금 내야 될 거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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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먼저 받아놓은 원천징수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국세청에서 좀 더 보니까 론스타가 한국에서 회사를 만들어 놓고 고정사업장이 있어 보인다고 그렇지 그래서 국세청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해서 법인세로 가세를 했어요 원천징수는 따로 돼 있고 네 법인세로 가세를 했어요 아 그래서 안에 숨겨진 사람들 정보를 못 얻었군요 아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드러나면 실제 가세자가 누구 실질적인 수익자가 누구냐에 따르면 그때 따라서 하면 되니까 국세청이 들고 있는 거죠 네 네 네 그런데 원천 법인에다가 가세를 해야 된다고 해서 법인세로 가세를 했어 네 수익사업장이 한국에 있다고 봐가지고 가세를 하니까 그럼 론스타한테 가세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가세를 했는데 론스타가 아니 우리한테 가세하지마 하고 법원에다가 불복 청구를 해가지고 재판을 제기했어 그러니까 재판을 해가지고 한국국세청이 졌어 아니 그거는 고정사업장이 아니야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원천징수를 해놓은 돈이 있으니까 한국국세청에 법인세를 가세할 때 이 국세청에 있는 국세청 돈을 그 이름 명목은 원천징수이라는 돈이죠 그 돈을 법인한테다가 세금으로 충당을 했어요 응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이거대로 놔두고 그렇지 론스타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렇지 잘못한 거죠 그래서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면 돼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데 원천징수했던 돈을 충당을 해놨으니까 지금 재판을 해가지고 너가 졌으니까 론스타가 그 돈 우리 달라 이렇게 이제 해서 지금 반환소송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반환소송을 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국세청에 원천징수했던 돈을 다시 한국인이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거 원래 내가 최종 수익자예요 원천징수했던 거 돌려주세요 이러면 또 국세청 또 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주면 안 된다고 제가 주장한 거예요 원천징수했던 돈을 만약에 세금을 매겼다가 졌다 하더라도 그건 다시 국세청 원천징수 명의자 명의로 통장으로 받아 놓은 걸로 다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라고 제가 주장하는 거고 그 이야기를 언론사한테도 이야기를 다 해줬어요 어 왜 대중으로 대중으로 뜯어가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호구야 국제 호구야 국제 호구 그 국제 호구를 안 온 거 개인 혼자서 막아야 되겠냐고 지금 근데 아무도 하는 건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가 있냐 하면 존 그레이 캔이라는 론스타 회장을 소환했죠 너 당사자다 와서 소송에 참여해 하니까 나는 미국인도 아니고 론스타하고는 내하고 관계가 없고 나는 아이리시맨이다 아이리시맨 나 아이리시맨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니까 미국 법원에서 아니야 너 와서 소송에 참여해 몇 명까지 받아놨어요 우리가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또 참석 안 하면은 궐석 재판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까지 뭐가 중요하냐면은 변호사가 국제 변호사가 이제 그쪽 미국은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디스커버리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판사가 명령하면은 변호사를 시켜가 조사를 해야 돼 그 사람들의 그 조사를 하는데 그 변호사를 안 사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조사를 못하면 입증을 못하니까 이게 그냥 지금까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해왔지만 앞으로는 이제 국제 변호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것이 지금 부담이 돼서 아니 정부는 이 돈 안 줄 수 있으면 아무것도 안 우리나라 변호사들 많잖아 국제 변호사들 그냥 우리하고 같이 해가지고 충분히 해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메리리 변호사를 소개해 드리겠다고 메리리 변호사가 제가 BBK 때 옵셔널 벤처스의 피해자들을 대리해 가지고 승소한 변호사거든요 저희 사촌누님이세요 사촌누님이세요 네 그래서 그 메리리 변호사님을 소개해 드리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너무 좋은데 일단 돈이 없다 돈이 없다 아니 진짜 이 말씀이 심시네요 이걸 왜 안 온 거 개인이 하고 있냐고요 이거를 그러니까요 내가 왜 해야 되냐고요 도대체 그리고 지금 이것도 취소도 지금 익시드의 그 취소도 취소의 사유 중에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취소할 수 있도록 됐어요 이거는 새로운 사실이 한 번도 주장한 적이 없는 그렇죠 숨겨가 들어왔다고 하는 근거까지 우리가 마련해 가지고 새로운 소송까지 해놨으면 그걸 보고 새로운 사실이니까 취소해 달라고 그 결론을 받아보자고 하는 거는 법무부가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법무부 민주당 그다음에 이 우리 저 언론 이 전부 다 직무육이라고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가만히 있냐고 도대체 우리 당은 169석이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의 의원이라도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돼 가지고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론스타 관련된 내용은 조금 더 확실하게 안홍구TV에서 다시 한 번 짚어드리겠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지금 정말 소송을 위한 특별한 그런 기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김성수TV 안홍구TV 힘을 합해 가지고 열심히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봉기TV도 함께 하실 것이죠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